어? 여기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애토할 거 같다니까 화장실 좀 데려가요. 아, 곧 이륙할 예정이라 이륙 후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면 그때 제가 도와드려. 어? 어, 손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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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너 왜 그래. 야. 어? 잠시만요. 야! 아, 진짜. 이거 어떡해. 예, 가장 빠른 편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새벽이라도 상관없어요. 예. 겨울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늘이 반드시 차질 거야. 그래요, 겨울 씨. 네, 엄마. 네? 하늘이가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요? 하늘이가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요? 선생님, 우리 하늘이 어떤가요? 일단 응급조치를 취해서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멀쩡한 애가 왜 토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 같은데 감기약을 얼마나 먹이셨나요? 감기약 과다 복용이? 너 하늘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아, 아니, 그... 하늘이 유치원 선생님이 애 감기라잖아. 근데 갑자기 애 열나고 아프다길래 약국 가서 약 사막인가 뿐이야? 나 잘못 없어? 뭐라고? 하... 아니, 저... 하늘이 유치원 선생님이 하늘이한테 간기약 먹여도 되냐고 해서 먹이랬더니 저 계집애가 그걸 모르고 약을 또 먹였나 보네. 야! 우리 하늘이 잘못되면 나도 가만 안 둬. 당신 절대 용서 못해!